어 드론코어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. 지금 기더브에 드론코어고 여기서 코어 디렉토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드론코어.cpp 입니다. 왜냐하면 그 테이크오플이 예제코드로 맞잖아요. 거기서 보면 예제코드 작성할 때 메인에서 드론코어를 이렇게 선언을 하고 udp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디스커버에 대한 장치를 찾는 것들이죠. 디바이스를 찾는 것에 대한 어떤 동작을 등록을 하고요. 다 디바이스 코어에 있어요. 디바이스 코어에. 그리고 다음으로 하는게 디바이스를 얻어오는 겁니다. 여기는 디바이스가 하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디바이스 큐가 있고 디바이스가 여러개 있다면 그 큐에 차곡차곡 쌓이겠죠. 그 중에 제일 첫번째 있는 애를 디바이스로 받아와요. 그리고 다음으로 하는게 1 헤르츠로 초당 한번 드론에서의 그 위치 정보를 얻어오도록 설정을 합니다. 걔는 드론코어의 디바이스의 텔레메트리 해당 디바이스의 텔레메트리에 대해서 초당 한번 받겠다라고 이렇게 세팅을 해주는 거구요. 다음은 포지션 아신크로나스 근데 컬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비동기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있구요. 그리고 텔레메트리에서 뭔가 데이터를 받으려면은 일단 텔레메트리 랑 통신이 그 설정이 된 상태여야 되죠. 그걸 체크하는 방법이 계속 주기적으로 받는게 그 헬스 관련된 그 핑을 받거든요. 그래서 텔레메트리에 지금 헬스가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아 연결이 정상적으로 됐구나 라는거를 이때서야 이제 확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명령을 주는 거에요. 해당 디바이스에다가 액션 쪽에 있는 아밍 테크오프 하기 전에 이제 레디 상태로 만들고 다음 테크오프 이룩을 시키고 그 다음에 10초 뒤에 랜딩을 시킵니다. 그게 지금 현재 드론 테크오프에 있는 예제 코드입니다.